우리가 길을 갈 때는 먼저 길목을 알아야 합니다. 실천에 앞서서 이론이 있어야지 이론 없이 실천만 있으면 맹종이 되는 것이고 빗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론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밝혀놓으시고 무수한 성자가 탄탄대로를 닦아 놓으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길목도 연구하지 않고서 동서를 헤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어 있는 길, 환한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안심법문입니다. 억지로 이것인가 저것인가 상대적인 의심을 해서는 마음만 피곤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꿈같다고 했으면 분명히 꿈같다고 보려고 하고 그림자를 그림자로 여겨서 집착을 뿌리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뿐하고 공부가 잘 풀리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 이대로 있다고 인정하고 공부하는 것과 이 몸뚱이가 본래 비었다고 여기며 공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자가 되려면 깊은 산매에 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 성자가 되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기고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도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한계를 의식하며 자신 없어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누구나가 산명육통을 다 할 수 있고 위대한 공덕이 있는 성자와 내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불법입니다. 닮아 조사와 내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의 형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 성품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지요. 다만 우리가 닦고 안 닦고 또는 얼마만큼 닦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근이 깊지 못하면 자꾸만 후퇴합니다. 닦다가도 조금만 피로하면 편히 살 것인데 괜시리 사서 고생 안 닿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른 스님들은 편하게 승려 생활을 잘하는데 무슨 필요로 그렇게 까다롭고 옹색하게 하느냐고 해요. 산매 정진을 무시한다면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제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잘 돌봐주고 인자하다고 하면서도 너무 개행이 철저해서 시봉하고 싶어도 스스로 포기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부무행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걸림엄대하면서 지는 파괴는 무행이 아닙니다. 수행의 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행은 법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행을 지키고도 걸림이 없는 것, 그것이 무행입니다. 개행을 지켜 버리고 있고요. Charon